스트레스가 암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호주 모나시 양리양 연구소 에리카슬론 박사 연구팀은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림프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암세포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연구팀은 유방암에 걸린 쥐를 제한된 공간에 가둬 스트레스를 준 뒤 암세포의 이동을 추적 관찰했더니 다른 쥐들에 비해 암세포가 6배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는 스트레스가 종양 속에 주변의 림프관 수를 늘리고 크기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림프관은 암세포가 전신으로 더 빨리 퍼지게 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.